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올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에 축사해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오천명,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요한봉에 보면 쟤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사물를 하겠다 예수님의 최고의 인기 절정의 순간이 병고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배가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급히 재촉한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 건너편으로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물을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성길 나가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의 인기 절정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은 그 순간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항해에 풍랑이 이뤄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뭘까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에도 풍랑이 이를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 때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주축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왕으로 사물려온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제자를 보고 부러운 눈으로 봤겠지요 그때 제자들이 그냥 어깨가 어슥거리고 그리고 뽐내고 이야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랑 하락했을 때 예 콧노래 부리고 즐기고 야 우리 잘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도 주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풍랑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섬유의 손길로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밤사경에 찾아오셨다 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몇 시간 항의했어요? 이게 저녁부터 많은 시간을 풍랑 가물에서 고난 가물에서 그 어려운 모든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4경 새벽 시간까지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보고 있었을까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들이 항의술로 노력으로 해도 아무리 안 돼요 그때 항복한 순간 하나님과 의지한 순간 오늘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 밤사경 항복한 시간 주요 주님 주님하여 나를 살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항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보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은혜가 뭔가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여러분 만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분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많아서 고생을 다 보시고 거기서 아버지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을 멈춰주시고 평안히 저쪽 건너가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풍랑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야 유령인가 깜짝 놀랐죠 내게 두려워 말라 주님이셔요 오늘도 그렇구나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한탄소리 고통한 소리 전부 듣고 계시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아빠하시고 같이 우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외로움 슬픔 고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시니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루야 그때 여기서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인데 만일 주시원 나름에 가서 물이 오라소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이제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허태 구입세인데 경수가 끊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인 거예요 생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때로는 이렇게 풍랑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정보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불가능한 내 앞에 문제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에서 불가능한 사람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게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의 선신하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망하게 된 게 딱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능히 하나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믿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머리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짓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가가 살아간 사람인데 우리는 환경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의 기적이 맞지만 최고의 기적이 뭔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분이 피가 믿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따졌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거루한 신분 자녀예요 이 땅에 잘되고 못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사망한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라본 눈이 관점에 달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윌리안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시라고요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도전만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여 나라에겐 무리로 하셔서 놀라운 감히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무리로 그런 사람 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주제 파악에 내가 무리 걷는데 너도 같이 무리 걸어 말다니 소리 넌 만용이야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럴 뿐입니까 사랑해 하나님 그래 베드로 역시 너는 됐다 그래 그리고 오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노하진 않아요 합당한 조건과 자유의 가치라고 변화의 가치라고 큰 믿음 가치라고 고치라고 너도 알겠는데 지금 네 수준은 안 되니까 영주 업그레이드 해라 그랬지 너 안 된다 언제 안 된다 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도 그분이 아버지라면서도 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마다 저마다 성공한 자라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실패도 성공의 수준도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자만 행복하거나 실패했다고 불행할 이유가 없으며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실패 매여살만 안됩니다 우리들은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이 이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으로 삽니다 성공도 위대하지만 실패 또한 위대한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걸어가게 됐습니다 위대한 성공 위대한 실패요 왜요? 빠져서 주님의 음성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아 믿음 문제구나 말씀을 또 깨달았어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 있고 바꿔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다 말하면서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똑같은 열두 제자 아 베드로는 그래도 물 위에 뚜벅뚜벅 걸어도 봤어 다른 사람은 쳐다 안 보고 있어 한 번도 생각도 해봐 감히 생각도 못 온 일이요 다른 제자가 마태가 나도 옳았어 넌 오지마 그러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전능하시고 놀라 역사에 그 하나님의 전능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복받는 사람 있고 그저 적당하게 그냥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적당하게 산 게 좋겠어요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찾고 새롭게 도전하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못난 제자들은 차단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왜 그럴까 베드로는 위대한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나서 감히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예수 하나님 해야 달아 멈춰라 감히 누가 그러냐고요 해도 달도 멈추자 하니까 멈추고 무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 하나님 그 하나님 멋있게 믿는 복된 자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감격이 어차을까 정말로 처음에 내딜 때 얘는 무리를 걷네 빠지죠 안 빠지고 걸어갔었을 때 나 몇 빠져 걸어간 자랑이 아니고 그 느낌이 무리를 걷네 저는 기도하고 응답의 어머니 맞았네 응답 결과보다도 내 기도 들으셨네 만나셨네 함께 하셨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랑 그 느낌 가슴대에 뿌듯한 마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보고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가원에서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던데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믿음으로 구해서 베드로처럼 놀라운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메죠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아니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환경인데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통해 내가 믿음을 이길 수 있고 빠질 수 있구나 바람을 보고 바람을 불 수 있고 두 번째 두려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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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여러분 믿음은 담대하고 강한 건데 반대가 두려움이잖아요 무서움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앙이프 때 건축하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재정 장로고 회계입사고 둘이 다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3천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땅이 100만 원 150만 원 안 가요 지금은 천만 원 가요 그 쌓이 흙값을 넘겨야 하는 이런 바 그러니까 하루에 땅 100만 원 한 편 값이 하루에 100만 원씩 한 편 값이 없어있다 벌벌 덜고 왔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첫째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집집해 준 성도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 집이 없는데 그 집집해 준 성도들이 부도 난다고 하면 서로 어떻게 하겠는가 비밀로 하세요 그리고 나는 두 명으로 개척해 지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때 신입해 오고 병을 고쳐 안수한데요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두려워했다면 안 돼요 내가 벌벌 때려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란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문제는 네가 의심해서 문제란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고 이제 베드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또 제자들이 반응이 어쨌을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 대단하다 또는 몇 발자국 걸어보기도 하니까 나는 해보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네가 뭐라고 별 수 있냐 빠지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거료도 받고 빠져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실수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사랑이 물에 빠져볼 수 있고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에 빠질 수 있는 나라를 구원하셔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빠져서 넘어졌지만 주의 한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누가 판단하겠어요 오늘 누가 내 손을 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인 사람 유능한 사람 붙잡아도 인간한 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도 정권 말기가 있고요 물에 빠져 흘려 끓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권한과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괴로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보셔요 아니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 급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신 분 그 주님 오늘 말씀 갖고 여기 오셨어요 오늘 말씀 믿으시면 이 베드로의 하나님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서양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동의 하늘 행상이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 유교 공자는 뭐란나 군자 대로 행위군을 바른 길 만드는 길 가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넘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넘어지고 넘어지냐고 한 번 넘어지는데 해답 못 줘요 석가는 바람과 인생은 고행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마음의 뜨는 이 모슬림들은요 완전히 숙명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뜻이니 가만히 굴복하고 있으시오 넘어져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깨어나 주시고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널 도움을 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의로 온수록 붙들리라 나와 함께하자 그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돌봐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돌봄을 살았고 앞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건물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로는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문데 수영 못 할까요? 그 수영하고 있으면 쓰겠어요? 아니에요 내 맘 못 쓰지 마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주님의 손에 붙잡은 것이 얼마나 멋지느냐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베드로 무리에 걷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종교계획주의의 루터 생애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루터가 그 당시 전세계가 캐토릭입니다 신부로서 자기로는 양심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 그 당시에 베드로 성전 지으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무슨 방법을 썼는가 면제의 법 자 여러분 부모가 연옥에서 불 속에 있는데 이것 돈 1억 이것만 사면 여러분 부모 영혼이 천국을 나갑니다 전체가 세계가 캐토릭인데 누가 반대를 해요 1억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루터가 계획을 할 때 뭐라 하겠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거는다 오직 성경으로 그가 이 교황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나 얘는 믿음을 살리라 얘를 유리조각 놓고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건 아니다고 그래서 계획했어요 만약 루터가 안 했다면 우리 지금 캐토릭 안에서 그런 거행을 하고 믿음 놓고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고 말 거예요 루터가 그 계획을 하면서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협박과 어려움 왔는지 루터는 그 당시 보름스 회의에 의회 초청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루터가 상당히 거기서 보금을 전하고 자기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나가 죽으러 가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와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개혁을 성공하게 되는데 루터 같은 사람도 너무 어려운 저항 받고 나서 한 번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그 부인이 어디 갔다 오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있어요 부인 누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무엇이? 예 하나님 돌아가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루터가 열이 난 거예요 그래 당신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던데 정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냐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놀라운 사건이 돼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 나는 진리를 싸울 거야 그래서 개혁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계획주의를 한 번 생각해 봐 오늘 본 말씀하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하고 한 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가셔서 저는 하나 옆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만 개 교회를 세워가셔서 백만 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 노를 안 하시고 완전하라 그게 제 책이 완전하라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제가 더블싸하고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졌을 때 신령한 것 많이 주셨고 정말 내 영이 정말 하나님 보자가 간 것 같은 어떤 체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았어요 말씀 성교가 말씀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꿈 한상 중에 메시지가 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완전하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굿이 굿해 주시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뭐냐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인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실이 공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공인데 그리고 사랑 테이팅 하셨어요 그 장애를 주시고 껴안고 합격을 내서나 100점이 아니다 이게 점수 100점 원하시구나 그 전에도 한 사오심 목사를 우리나라에 뽑았대요 점수를 매기는데 네 점수가 91.4다 제 책에는 그 점수를 안 썼어요 이거 쓰다가 또 잘못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내성적이 말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왜 루터가 이런 말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 루터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제도 물에 빠질 수가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인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 은혜로 세 번 국가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권사님 이 교회 때문에 강조를 살려준다 저는 100% 믿지만 우리 성도가 다 100% 믿을 수 없잖아요 제가 믿으러 강요할 수 없잖아요 이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연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는데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오늘 보니까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 꼭 그 날짜 화요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더블시 잘못됐다고 보여주고 싸울하게 싸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저는 똑같이 싸운 거예요 뭔가 진리 보험에 싸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에요 단지 저는 도전을 해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가서 한번 그만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백만 개 좀 세 개 좀 살리도록 기도했을 뿐이에요 저는 주문 앞에 떠들대요 그리고 저 같은 자 부산에 외치다가 쓰러지고 정지 먹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진행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만나면 백만 개 얘기하면 웃을까 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백만 개 다 정말 기도했어요 그냥 안 가냐 전화 금식음에서 때로는 금식이라 6일 7일이라 응답 수많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연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연계에 대단한 사람 많이 만나보고 알아보고 나도 들어보고 봤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계속 내 나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뭐지 뭐지 주님 최후로 고백은 은혜로 루터가 잘나서 베드로가 잘나서 거 아니요 하나의 은혜로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될까요? 첫 일 금식은 어딜까요? 하나님 은혜로 최후로 그래요 주님 저는 물에도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루터가 혼자 한 거 아니고 같이 했듯이 이건 교회적인 꿈이고 분명한 것은 많은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더블시 싸울 때는요 우리가 너무 자꾸 지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은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건 종교다원주의 불교구의 때 없다 그것을 법정에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를 싣고 차별금지법은 괜찮을까요?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법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불교구의 때 없다는 것은 법적 제재가 없어요 아이들 같으면 서로 애들 말장난이에요 이건 법으로 차별했다 불교구는 없다 차별했다 해서 무조건 설교 못한다 감옥에 넣는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과 싸우고 있는데 왜 모르시까? 교회를 문 닫게 나가기 때문에 그 세력과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루터도 아니고 루터에게는 그 훌륭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의 99%가 우리의 성도를 참 감사해요 저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청각해 주세요 제가 다른 모금을 전하면 저는 죽어요 저는 다른 모금을 전한 적이 없고 똑같은 모금과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단지 물을 계속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난 우리 성도 하나가 된다면 넉넉히 물을 걷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루가 이제 건진받고 배에 올랐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하면서 저간 류시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게 최고의 절정의 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 위에 걷고 넘어지고 물받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결론은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류시기의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 거 저라고 무릎 꿇으려 인생이 살아요 예수님 왕이시고 만주에 추가되세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줄 줄 믿습니다 너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도날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어 마지막 내 인생이 마지막 무슨 고백하고 있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고백하고 있냐고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제가 류시기의 류시기의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 왕이시구나 때로는 풍랑도 겪을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고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노숙자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인도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스럽게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 욕같은 사람 다윗같은 사람 모세같은 사람 아브라함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흐지부지 살지는 않았어요 멋있는 인생이었더라고요 당당했더라고요 전능 하나의 말로만 있고 입술이 아니고 실제 사암감으로 해서 무리를 걸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무슨 백만 개 나는 무려 걷고 싶어요 대답은 해답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우리 믿음 좋은 많은 분이 있어요 그 좋은 믿음 분들이 나한테 속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 말에 속아서 움직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분별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분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누구를 속이겠어요 나도 내 인생 실패하고 싶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 믿음의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인생이 뭘까 하고 날마다 고민을 살아요 우리는 한 질책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는 그리스의 몸 내 교회를 해팔랄 것이고 하나님의 몸은 교회에 세워야 될 것이고 오늘 성이 하나된 가물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가 광주 살리고 세계를 살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죄다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왜 의심했느냐 빠져갔잖아요 오늘 본문의 해답 우리 교회의 해답 다 나와 있어요 의심하면 빠져가요 베드로도 빠졌어요 제가 의심하고 부정짐 맞춰도 빠져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믿음의 승리에서 복된다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